강국민철 안주러 왔기에 앞에서 자기가 발로 지글지글 눌러요? 이제 들어갑시다 들어가야 음...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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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스타베이 허... 흐.. 한 방에 닫아잉 어라 한식이 형! 한식이 형 이루어와 왜? 한식이.. 어? 어! 어이구!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나 주물러 버릴게 어이구 위에 올리고 올리는 거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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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네 차도 맛있네요 가사는 또 일어나네 취했어 야 다 말로 먹었어요 차도 삼계탕 끓여갖고 이리 갖고 와야겠네 의자를 갖고 아 여기다 저기 있지 물이 꽉 들어와 있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 물때 보이는 데까지 올라와야지 물이 따로 온 거지 저까지 올라와야지 배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배가 안 돼 그러니까 이리 깔아 이리 깔아 이리 깔아 이리 깔아 이리 깔아 이리 깔아 믿음 네 이리 깐아 숨어리고 이러면 또 하나 더 초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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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ด Rapid 살작삭地 물으로 Mo resting 해병 늙은 해병보다은 좀 젊은 해병 똑같더라고 조용히 가야 하니까 해완 에어 못 치는가는 brainstorm 미치고 있어 이거는 강하고 ify 오늘 먹고 방어? 방어? 그러면 이렇게 큰 냄비가 두 개 있으니까 하나 큰 나물이 아니잖아 냄비 두 개 있으니까 나 국물도 먹여서 하니까 큰 냄비예요 아니야 이거 와사비가 네 그 하마치 기름기가 많은거예요 기름기가 많아서 맛있는거예요 그게 비싸요 형님 일본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거예요 배 중에서 아주 비싼 애들이 좋겠네요 하마치가 물속에 뛰어 들어가진 않나 배 잡고 있다가 배가 줄림 떠내려가니까 이러이렇게 해서 그냥 빠져가지고 그리고 다리 하나 걸쳐놓고 있다가 배가 점점 멀어지니까 다행이지 하리 원래 그릇이 없었잖아 아 싫어파 어머 아니 집에서는 그 와이프가 집에서는 얼마 안문다 근데 밖에 나오면 저렇게 해야 돼 아 내가 사실이요 양이 적어요 그래 작아서 초장에만 빨리 먹어 많이 먹어 얼른 딱 차면 안먹어 그리고 또 내가 딱 이때까지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저사람 맛이 없으면 별로 안먹어 안먹어 안먹는 대신에 소화가 빨리 돼 그러니까 또 먹어 아 이게 내 원래 안먹어 원래 안먹으시잖아 아 아 이게 삼계탕을 안먹어갔단 사람아 처음 봤네 설렁산 곰상들이랑 미국 가서 첨 먹어갔어 이게 아니 뭘 말하는게 설렁산에요 삼계탕 설렁산 곰상들이랑 미국 가서 첨 먹어갔어 deport 이런 이걸 어디다 버리고 이야 어떻게 하지 맛없어 일단 나갈 적에 갖고 나가 그럼 저 없이는건 없게 딱까지 한승이 형 엘리비인거 됐어 한승이가 아닌 보상우인걸 내가 둘 중에 하나? 나 김치 들고 왔어? 어, 이미 김치 들고 왔어. 해놓고 나라고. 무슨 냄새 나는데? 응. 없어 먹고 안 먹어. 가지려면 술 안 먹는데 뭐? 앉아. 저쪽 어디 같아? 건너. 식당 끝났네. 내 다 나갔지? 근데 못 빠지는데. 응? 태국사람네. 두사람네. 어? 너것들이 왜 절로 가? 왜 절로 가? 가오리 한 마리 잡았다. 가오리 한 마리 잡았다. 가오리 잡았다. 가오리 잡았다. 가오리 또 한 마리 잡았어. 아이고, 멤버가 어쩐 일이봐. 오, 왔다, 왔다, 왔다. 가오리 안 있는 게 없었는데 고기서 해야 되는데 고기 갔는데 고기. 카메라 좀. 진짜 개, 개네. 이거 뭐야? 개껍데기. 뭐야? 불 껍데기를 왜 잡고는 지금. 아니 근데 뭐가 이게. 막 끌고. 흘렸는데 딱 그 얘기? 뭐가 끌고 도망가? 막 끌고 도망가? 아이씨. 아이씨. 잡기는 잡았다. 잡기는 기가 막히게 접은 꿈은. 아, 저것만 짱이다. 그냥 계속. 아니 근데 다큰이 채는데 그게. 그게 왜 채? 그러니까. 죽은 개 껍데기가 저기. 조개 껍데기가. 왜 채. 그거 딱 걸려 또 왜. 아이씨. 아이씨. 근데 뭐가 쳤는데. 치면서. 조개 껍데기가 걸린 거야. 딱 치면서. 조개 껍데기가 딱 걸려. 그러니까. 오징어 딸러 오징어. 오징어. 오징어 믿고 그게. 오징어. 나는 그 다 이쁘게. 청소는 고라면. 소리가 어떻게 둘 다가.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. 청소 소리가 나그러면. 내가 고르니까? 응. 세게 구니까. 청소도 고랐는데도. 아이고. 산신병은 소리가 다가. 내가 그러잖아. 산신병보다 빨리 자야 된다고. 내가 자네에 대해서. 연구를 했어? 아이씨. 내가 좀 이따. 숨어 하시는 것도 다. 다 뜯어놨으니까. 산신병이. 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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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. 캔, 캔, 캔. 캔, 캔. 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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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. 캔, 캔. 이게 사실은. 인생이 안 좋은 거야. 안 좋은 거야. 왜 이렇게. 사실 일렴고. 고취하게 해가. 고취하게 해가. 고취하고. 고취하고. 병원에라도. 이렇게 여기서 저거 해가지고. 이거 찍을 거 없어. 내가 파일로 당장한테 보내줄게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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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서 하도 배 위에 올려놓고 잤다니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그래가지고. 그걸 이렇게. 행간이. 하하하 향간입니다. 다 행간이고 내가 숨어서. 맹군 님이 술 95불 한 찬식 형님 사신 거 있어요? 없어 없어 생각해 먼저 한 번에 멋있게 깨서 50불 생각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그래 엮어요 그냥 그대로 지그티엿 67불 1인당 67불이니까 정신물 여기다가 여기다가 끌어 올려 끌어 잠깐만 어어어 낡아버렸어 여기 이거 이거 진짜 컸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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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못써 그거 되니까 벌써 도망가버리잖아 그니까 여기서 멀리서 오케이 됐어 됐어 Interview 여긴 열심히 2마리 ow 두 마리 2마리 역시 걔는 내가 잡아야 되겠네 ㅋㅋㅋㅋ 황 나완다 나완다 나완아 다 못 땡겨?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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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보를 하고 전보를 뭐해 전보야 아 그니까 다 전보를 하고 그러네 하나가 없다놨냐 하나가 뛰어서 아이씨 나아도 잘자고 야 이제 와서 그거 해야 되겠다 체크아웃 해야 되겠다 먼저 가다 보면 체크아웃을 해 줘요? 진짜 컵을 해 줘 내 앞에 있는 거 내 앞에 있는 거 내가 또 한번 올려 여기가 더 비교해 그 위에 있는 거 다 사안 다 나면 실행 다 나면 잘 안 써 이거 나가자 네 나아 그럼 그 박자 아멘